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달 2천 달러를 현금 지원하라라는 의회 청원에 20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4일 화요일 주식시장이 급락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급락 등 예상 외 파장이 전해지자 옐런 장관은 오후의 다른 일정에서는 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엉뚱하게도 멕시코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가 있어 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달 2,000불씩 현금 지원하라라는 의회 청원에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을 해서 워싱턴 정치권의 폭풍으로 몰아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유명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죠. change.org에서는 연방의회가요.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민들에게 매달 성인 1인당 2,000불 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1,000불씩 계속해서 현금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하라라고 청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200만 명 이상 서명한 미국민들은요. 민주당 상하원 의원 77명이 연대 서명했던 그 서한의 내용처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 서민 생활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해소될 때까지는 2,000불씩의 현금 지원을 1회가 아닌 매달 지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청원은요. 콜로라도 덴버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수백만 명의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생활고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미 워싱턴 정치권에서는요. 민주당 하원 의원 56명 그리고 민주당 상원 의원 21명 등 총 77명이요. 연대 서명한 서한을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서 일회성이 아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안을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가 있었죠. 또 더불어 이제 200만 명이 넘게 서명한 매달 2천 불씩 지원하라는 청원이 워싱턴 정치권에 어떤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뭐 이에 앞서 각 여론조사에서는요. 미국민의 60% 이상이 1,400불씩 각자 지원받았던 3차 시뮬러스 체크로는 석 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했고 또 올여름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본인의 그 인프라 방안에 4차 현금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원의원 시절부터 2천 불씩 매달 지원하자라는 것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헤리스 부통령이 현재 공화당과의 협상을 막후 조율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발표했네요. 이와 같이 옐런 장관이 조기 금리 인상 신호탄을 쏘아 올림으로써 화요일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고 빅테크 회사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시사 경제지 주최 화상 컨퍼런스에서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네요. 지난 한 해 여러 차례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집행한 데 더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약속한 물적 인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까지 시행이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거라고 풀이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년의 재정 지출로 인해 매우 완만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요. 이는 우리 경제가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면서 덕분에 우리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전망했네요. 이와 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미국 중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이날 미국 중시는 금리 인상과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이 매도세를 주도했다고 하네요. 한편 이와 같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위원회 행사에서는 또 이 부분을 완화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현재 예상되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거고 또 시장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더불어서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향후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네요.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심각한 우려는 없고 따라서 이 옐런 장관도 본인이 이로 인해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을 밝힌 거겠죠. 앞으로 이제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또 긴축, 테이퍼링이죠.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라는 그런 식의 기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나온 제무장관의 발언이다 보니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자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엉뚱하게도 멕시코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기사네요. 올해 3월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 그 송금 규모가 역대급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요.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이 지난 3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본국인 멕시코로 송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3월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은 총 41억 5천만 불에 달하고요. 전달에 비해서는 31%가량이 급증했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2.6% 늘어난 그런 최대 규모였다고 하네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멕시코 이민자들을 포함한 많은 라틴계 가정이 역시 극심한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송금 규모, 본국에 송금하는 그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는데 기여했다라고 분석했네요.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이와 같은 추세가 올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 탄탄하게 뒷받침된 현금 흐름이 멕시코의 어떤 경상 수지와 민간 소비를 늘리게 만들 것이다 라고 내다봤네요. 현재 이 멕시코를 떠나 있는 해외 근로자들, 해외 이민 인력들은 거의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임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이 송금 규모가 멕시코 국내 총생산 GDP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2020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등에서 건너온 총 송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선을 끄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